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해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하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이웃바다에 이른 즉 그 땅에는 신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기시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한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 내용은 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에 보면 신해산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으로 신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들고 받고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금송화재를 만들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격분하면서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넘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긴 했어도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 두 돌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였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이제 그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0장의 전반부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 맺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2절입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래서 4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돌판이라는 말입니다. 이 처음 돌판이라는 말이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는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지만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처음과 같은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게 여전히 전달되어서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9장에 보면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목이 고닿았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자기의 의로 가득 찼던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면 그 죽음에 대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죄인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이고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무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의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NIV로 보면 아주 격렬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부인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보면서 아주 격렬하게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대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넘쳐 흘렀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넘쳐서 흐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즘 저는 삶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10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이제 걷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고 끌려고 하고 아빠 아빠 거리면서 따라다니는데 한눈을 팔면 그대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넘어지고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당장 달려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아이를 돌보다가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면 언제부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우는 것 같습니다. 울고 있으면 이제 아내가 옆에서 말합니다. 여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우는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또 울어? 이러다가도 이제 우는 모습을 계속 보니까 그냥 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상에서 그 깨달음을 느낀 게 내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처럼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은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후반부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말씀이 이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 마음의 한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한례 한례는 이스라엘 남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의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삶으로 살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라고 지금 이 16절 마음의 한례는 그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18절,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잡을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의 요구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다투는데 어떻게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 할 때마다 저에게 늘 찔리게 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그렇게 가슴을 후벼파는 마치 이 사람이 나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요. 또 제 아내의 이 사랑이 없어져 갈 때 다시금 십자가 사랑에서 제 사랑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이 예화를 떠오릅니다. 이 예화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결심해서 창녀촌을 탈출했습니다. 자매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교회에 찾아가 등록하고 누구도 이상할 수 없을 만큼 교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그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이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며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수면제를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볼 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질 때 이 예화를 떠오르면서 다시금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떠오르면서 이웃을 품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가고 있는지 내가 속한 속해가 정말 언제부터인가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 밴드 때 지역장 속장님들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가족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피 안에 서서 가족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족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또 속해할 때 속회원들 속장님들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또한 가족이 되려면 그 맞춰져야 될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가능해지고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면 가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교회가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삶으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비단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눈을 깨달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사랑의 눈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실제로 경험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흘러가는 이웃에게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교회에 넣어라 하시기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요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를 용서하며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흘러 넘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힘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실제적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은 메말라 가고 우리 마음은 삭막해지고 우리 마음은 점점 점점 공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사랑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실 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하나님 품을 수 없는 사랑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언제부터인가 울고 그름에 마음이 너무나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부터인가 울고 그름을 따지면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넘치는 사랑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넘치는 사랑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